보자 그려 일단 10% 소금물 몇 g 있어? 100g 그려 여기 몇 %? 10% 여기 몇 g? 100g 그 다음에 여기다 뭐 넣었댔냐 지금 한 컵에 소금물을 퍼내고 한 컵에 소금물을 퍼내고 한 컵에 소금물을 퍼내고 했으니까 몇 g짜리 뺀거야 마이너스 10g 그렇지 마이너스 10%짜리 뺀거잖아 맞아? 그래서 몇 g짜리 퍼내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지 엑스구나 여기다 물 다시 부었지 퍼내는 양만큼의 물을 부었다고 했지 엑스그람 갖다 부었으니까 얼마큼 물 넣어? 엑스그람 엑스그람 물 넣어야지 근데 몇 %짜리 2% 생각 잘해 0% 0%지 물 다시 부었다고 했잖아 문제 밖에 아 물 다시 부었다고 했으니까 0%짜리 엑스그람 부은거지 이해가? 거기다 다시 뭐 한 거야 지금 2%짜리 2%짜리 소금물을 갖다 넣었더니 얘 몇 g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Yg 했더니 뭐가 되었어? 5%짜리 소금물 몇 g이 나왔어? 240g 나왔죠 식 얘기해 100 플러스 100 100 플러스가 아니라 100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플러스 Y는 얼마? 240g 있는 그대로만 10 세면 되잖아 Y값 나왔나? Y값 나와버리잖아 지금 오히려 쉽죠 Y값 나오잖아 X 지워지고 내니까 네 무슨 말하는지 가한값 Y값은 얼마나? 140 140 Y값은 140 이거 답 맞는지 확인할게 계산할게 나중에 답이 없어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? 이게 Y값이 안 나오게 해줘야 되는데 X값이 X가 안 없어 지금 100분에 얼마야? 10 곱하기 100이지? 네 그 다음 얘는 얼마야? 100분에 10 곱하기 X지? 그 다음 플러스 0이죠? 0 플러스 100분에 얼마? 2 곱하기 Y Y죠? 그럼 100분에 얼마? 5 곱하기 240이죠? 이해 가냐 안가냐? 100 싹 다 곱하면 없어지고 얘는 어떻게 돼? 1000 빼기 10 X 얘는 사라지고 플러스 2 Y 얘는 얼마? 240 곱해주면 되니까 1000 맞아요? 그럼 1000 이항 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? 마이너스 10 X 플러스 2 Y는 200 나오냐? 네 마이너스 Y 140 넘어주면 되잖아 그치 Y는 아까 몇 나왔냐? 140 나왔죠 Y 140 넣어버리면 이거 답은 알고 있어? 답은 알고 있어? 답지 있지? 답지 확인해봐 Y에다 140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? 마이너스 10X 플러스 280이죠? 180 그건 200이죠? 네 이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80이지 그럼 X는 얼마? 8 8 맞아요 X는 8 더 부은 물의 양 얘니까 8g 맞아 이거? 8g 스톱 더 부은 물의 양 X 구하는 거 맞죠? 8g 오케이 됐습니까? 믿는 그대로 식세하면 돼 여기서 Y값 나오니까 베리베리 땡큐잖아 나머지는 소금형으로 식세한 거 뿌리잖아 중요한 건 뭐야? 이게 그림이지 그림이 얘기했잖아 라면 국물 갖고 얘기했잖아 물을 더 물을 퍼냈다고 그랬잖아 퍼냈다고 물만 따라오는 거 아니잖아 퍼냈을 징발시키는 게 아니라면 정원아 이해가 안가? 저 물 부은 다음을 뺐어요 어? 물을 부은 다음 저거요 아 이걸 뺐다고? 네 아 이게 민지 똑바로 얘기해 한국말 조심해야 돼 활용 문제는 뭐야 한국말을 뭘로 바꾸는 거야 수학점?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알겠어요 네 그 다음 몇 번 없어요